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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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응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? 응 응 힘들었지? 응 저기요 왜 슬픈 일 있어? 응 응 하하하 커플길 보면서 질투 났어? 아이고 우리 애기 응 보고 싶었어? 나도 보고 싶었어 응 응 응 우리도 만나면 응 드라이도 다 하고 바다도 보고 오 예쁜 카페도 가자 응 아니 응 우리 그렇게 멀지 않아? 우리는 같은 해도 보고 같은 달도 보잖아 응 응 진 진 그래도 우리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깝잖아 응? 응 만약 우리가 마음이 멀다면 옆집에 살아도 보지 않을 거야 그치 응 응 응 응 응 그래도 너 앞에서 보고 싶어? 응 나도 보고 싶어 죽겠어 아주 그냥 응? 네가 보고 싶은 것보다 더 보고 싶어 더 응 진짜로 응 응 근데 자기야 정말 소중한 건 응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응 우리가 서로 아끼는 것처럼 응 응 그치 응 응 응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시간하고 시간 어 다른 여자 생각할 시간도 없어 어 들어올 공간도 없어 어 내 마음속에 너로 가득 차 있잖아 어 응 응 응 응 다른 여자다 쳐다보지 말라고? 응 당연하지 다른 여자 내 눈에다 오지마요 오지마 어 어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자기 웃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응 응 응 응 너 웃을 때 웃을 때 진짜 예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내가 항상 어디 갈 때나 뭐 갈 때 자기 생각나는 거 알지? 응 응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자기랑 같이 먹는 거 생각나고 응 응 예쁜 꽃을 봐도 자기 생각나 응 응 진짜로 내가 항상 자기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항상 응원하는 거 잊지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늦었으니까 빨리 자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나도 네 꿈 꿀게 응 응 응 잘 자 사랑해 응